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가 탄압이라는 민주당, 적반하장도 유분수, 불안 동목, 보는 눈에 따라 세상의 돼지로 보이기도 하고 부처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전전 근거하는 민주당에게 종편 재승인 점수 주장마저 그저 정치 수사로 보이는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를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20년 3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한상혁 위원장의 불호령을 들은 부하 직원들이 다음날 아침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불러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 줄 수 있냐고 교총에 심사위원 일부가 이를 수정한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모르세가 요즘 민주당 측 인사들의 트렌드인지 한상혁 위원장 역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한상혁 위원장의 불호령을 들은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의 구속 기소됐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 야당 탄압을 주장하기 이전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특정 언론사의 재승인 심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지 대한민국이 방통위원장의 강한 불만 때문에 언론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나라여도 되는지 이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방송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공영방송 연구 장악을 위해 방송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한상혁 위원장의 기소를 두고 방송 장악 시도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오늘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고 합니다. 경악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내로 남불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관석 의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에게 탈당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염치라는 건 없나 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선거 자금 수수 등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자수근커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출마했습니다. 이도 모자랐는지 당원을 개정하고 쌍특검을 밀어붙이며 방탕복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탄대우를 주문했던 그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아닙니다. 기방자치권력을 사유한 사건과 매표 행위를 한 사건 모두 부정부패의 범죄일 뿐입니다. 검찰도 민주당도 두 사건의 처리를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박광훈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 거절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박광훈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추대한 것은 특정인, 특정 집단에 의해 사당화된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가짜뉴스로 재미본 민주당, 국민 생명과 건강에까지 가짜뉴스 설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 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 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계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의료인 모두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인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의료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의 책임을 전거하는 야비한 정치술수를 거두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이며 공당에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